김효진 기자, 산림 구단의 만물상. 먼지제로 만능용액 만드는 법. 유선 청소. 이 청소법에 시청자들의 관심이 모이고이. 1일 방송된 tv 조선 산림 구단의 만물상 283회는 쉽고 편한 봄맞이. 대청소 세탁 vs 청소 편으로 꾸며져. 방송에 소개된 청소의 신 강혜정의 먼지제로 만능용액 만드는 법. 유선 청소. 이 청소법은 다음과 같다. 미세먼지 서식. 쥐 완벽 제거. 먼지제로 만능용액 tv 조선. 산림 구단의 만물상 방송 캡쳐먼. 쥐제로 만능용액 만드는 법 재생 버튼 재료. 쌀뜨물. 과탄산소다. 소금 소주 컵기. 준 1. 전자레인지에 6분 돌린 쌀뜨물. 5컵의 과탄산소다. 2컵을 조금씩 넣으면서 섞어준다. 2. 소금 1컵을 넣고 잘 풀어주면 완성. 팁. 소금 대신 설탕. 흘러오면 미세먼지와 기름기를 한꺼번에 제거하는 주방용 만능용액이 완성된다. 간. 편하게 흔들면 청소 끝. 소금을 활용한. 유선 청소기 청소법 tv 조선 산림 구단. 위 만물상 방송 캡쳐 유선 청소기 청. 소법 재생 버튼 재료. 비닐봉지. 굵은 소금. 부커빌. 비닐봉지를 이용해 청소기 호. 스 한쪽을 막아준다. 2. 청소기 호스. 안으로 굵은 소금 2컵을 부어준다. 3. 호스 양 끝을 잡고 줄넘기하듯 리듬감 있게 돌려준다. 팁. 남아있는 소금은 진공청소기를 작동하면 바로 흡입된다. TV 조선 산림 구단의 만물상은 매주 금요일 오후 11시 방송된다. 추천기사. 산림 구단의 만물상 강지우. 겨울전. 용세탁세제 털 뭉친 패딩 복원하기 수건. 공 만드는 방법 속에 산림 구단의 만. 물상 달래 꼬막무침. 초간단 레시피로. 봄맞이 준비하자. 만드는 법은. 봄철 입맛. 보두는 미나리 한방 삼겹살 조림. 비법 양념장 레시피는 산림 구단의 만물. 상산림 구단의 만물상 유기열 포천. 이동갈비 레시피. 깊은 맛을 낼 수 있는. 초간편 비법 공개. 이응이응을 넣으면 된다. 산림 구단의 만물상 달래 소고기 두. 부조림 달래 꼬막무침 달래장. 신효섭씨. 그 레시피에 관심. 만드는 방법은. 산림 구단의 만물상 미나리 한방 삼겹. 살조림 시금치 달걀찜. 김선영 조리기능장. 레시피에 관심. 만드는 법은. 살. 림 구단의 만물상 매콤 칼칼 남대문 갈. 시조림 초간단 레시피 살림 구단의 만물. 상유기열 레시피 남대문 갈치조림. 김은 맛을 내는 이응이응 비결. 초간단 만드는. 방법 만물상. 정월대보름 보양식 단호. 박오국밥 레시피 공개 살림 구단의 만. 물상 아삭함이 일품인 봄동 것절이. 남성열 셰프의 초간단 레시피는.